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주식 시리즈 95탄입니다. 95탄. 동종목도요.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특별추천종목입니다. 자 추천가는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고액자산가들은 지방에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의 강남아파트를 20억 30억짜리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뭐 100억 200억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100% 200%까지 이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삼선전자에 들어가서 10% 20%만 먹어도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번에 동학 삼선전자 동학개미운동에 들어가서 지금 10%도 수익 못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이번에 바닥에서 사셨으면요. 이번에 바닥에서 사셨으면 벌써 30% 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고액자산가들은 수익금이 좀 적어도 내 자산을 100% 보존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증거자료로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인데 동종목의 추천가는 5천만원인데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금융지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런 종목이 대박이다. 붉은태양이 추천하는 240개 종목 자 2016년도에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요. 엄청난 경제금융위기 제2의 IMF 그리고 경제대공항이 올텐데 자 그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이 종목 대박주식 시리즈 94탄인데요. 자 2016년도에도 240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은 날 동시에 추천하면서 수익이 난 2년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 이때에도 240탄을 추천했듯이 지금도 이제 경제대공항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 시리즈를 94탄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박주식 시리즈 94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15만원입니다. 15만원 자 요 구간이요. 지금 요 구간이 지금 15만원인데요. 15만원에서 16만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자 이번 급락장의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7만6천원을 바닥을 찍고 주가가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종목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시고 주가가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터졌다라고 뉴스가 나오진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아직까지는 노출이 언론에 되어 있진 않잖아요.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이 구간에 매수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금융투자하고 자산운영사 그리고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잠재자산이 15만원이니까 15만원에서 16만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6, 7만원대로 떨어지니까 아 저 7, 8만원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매수를 하시면 지금 몇 프로 수익률이 낮냐 제가 이전에도 매일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언론에서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면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린다.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94탄은 이미 이번 대금낙장에 최하 30%이사 많게는 10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제가 매일 동영상에 여러분들한테 이비달토록 말씀하죠. 자 제 얘기가 틀리는지 안틀리는지 여러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8조를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자 코스피가 25%가 올랐는데 시총이 1위인 삼성전자는 12.5%밖에 안올랐다. 자 여러분들 완전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 고점에 매도를 쳐도 지금 완전 10원짜리 20원짜리까지 바닥에 매수한 사람이 최고 수익률이 12.5%인데 개인들이 완전 바닥을 모르잖아요. 그럼 보통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은 5% 6%밖에 수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에요. 그래서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대폭락장에 삼성전자를 사는 짓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평생 돈을 못 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그 미친 짓거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요.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자그마치 2016년도 2018년도까지 730일 동안의 자료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는요. USD, USD, USD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고 오늘 하락할 거다 상승할 거다 라는 그런 예측을 갖고 정확히 투자를 해서 해외 선물에서 버는 수익금입니다. 작년 12월달까지 녹음이 되어 있고요. 이 파워포인트가 녹음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3월달까지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 누적 수익률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에 이제 제2의 IMF 경제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파탄에 빠질 것이다. 전 재산이 7토막 8토막 난다. 아파트 값은 3분지 1토막이 난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빨리 부동산을 파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갈아타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박 주식 시리즈 94탄의 주식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5만원 16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석을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2012년도에 최초로 제가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잠재자산을 알면 주식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박 이 제2의 IMF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온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 애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의 파생상품에 엄청난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날 이미 2월 26일 날입니다. 자 본문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초급락이 올 거라고 제가 예측했잖아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쓴다. 자 우리나라장 9시 장 열리기 전에 7시 56분에 제가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진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폭락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물린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증권TV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종합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정말로 경제 위기가 올 거냐 그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매일 TV에 나와서 떠들어도 그 사람들도 알아맞히지 못한 걸 제가 전부 다 이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누가 정말로 진정한 고수인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올 때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10배에서 많게는 50배가 늘어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현찰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돈이 없는 분은 무료 추천주도 받고 6%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카페에 미리 저를 찾아오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찾아와서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났겠습니까?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장기 수익 3년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 평생 회원님들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이 한 페이지가 50개입니다. 수익률이 50개인데요. 자 50개입니다. 50개인데 이 10페이지면 500개 아닙니까? 자그마치 1000개의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일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맛배기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수익률 보십시오. 싹쓸이 한 겁니다. 뭐 240개 종목을 싹쓸이는 안 했고요. 보통 대충 잡으면 한 10종목 되죠. 여기도 한 10개 여기도 한 10개 자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수익률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전업투자를 하잖아요.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투자를 하시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전업투자를 해서 돈보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직접 투자하시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자 6%로 6%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주주가입 특전 한시적 홍보 이벤트입니다. 이거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IMF 극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IMF 극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의 10배 많게는 50배까지 500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거나 거기에다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비를 전액 무료 추천 받으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면서 연 6%의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주에 또다시 배당금을 18일날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자 배당기준일이 매달 18일입니다. 자 한시적으로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데요 자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은요 구매하시는 분은 제가 한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보십시오 추천 종목 회비를 전액 보존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으면서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매달 18일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뭐 5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 자 추천을 받으실 때 낸 회비가 전액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 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료 추천주 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제가 오는서부터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이거는 수시로 종료됩니다. 1점 인원이 차면 제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무차트 교육 그리고 전업투자 교육 회비내면서 매일 방송 듣기에는 좀 부담간다. 차라리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내가 직접 배워서 평생 벌어먹겠다. 그러신 분은 전업투자 교육 그 다음에 재무차트 교육 받으실 분은 010-2173-5680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매달 18일 날 배당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무료 추천주도 받고 그 다음에 회비도 전액 보존할 수 있는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문자로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저랑 같이 인연이 되실 뿐이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드는 분은요. 제가 연락을 주십시오. 문자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마지막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5만원에서 16만원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기업입니다. 이 종목은요. 고액자산과 돈 많은 분들은 뭐 500원 1000원짜리 못사잖아요. 불안해서 내 원금 날릴까봐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수익률은요. 저는 지금 500%를 보고 있고요. 자 500%인데도 이 종목의 추천금액이 5천만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00% 2000% 수익이 나는 종목도 추천금액이 천만원인데 자 고액자산가들은 내 자산을 지키는데 먼저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5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요 금액대가 요 금액대가 15만원, 16만원대인데 고점을 때려막고 지금 몇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으로 이미 작전이 들어갔다. 이번에 금융투자 그 다음에 자산운영사 국민연금이 이 종목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그런 미친 짓거리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자 이번에 바닷가가 약 7만원 6만원 6만원 까지는 안 빠졌고요. 자 7만원에서 평균가가 자 7만원 7만 5천원대에서 바닷금액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 주식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하락할 거냐. 자 잠재자산이 계산액이 편안하게 15만원 잡고 이 종목이 7토막까지 나기는 힘듭니다. 8토막까지 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5토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저점의 평균가가 7만원 8만원대기 때문에 이 종목을 5만원 까지 빠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5만원 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 이하로 빠지면 여러분들 조상이 떼돈 볼라고 여러분들 이 주가를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늘이 조상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5만원 까지만 기대를 하겠습니다. 5만원 이하로는 그거는 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5만원 이하로는 쉽게 빠지기 힘들다. 왜 너도 나도 작전세력들이 이 종목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는 힘들다. 다만 지금 현재의 이번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은 5만원 부터는 추가 하락이 온다 라고 해도 그때는 쇳복이 터지는 구간이니까 손절없이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여러분들 떼돈볼라고 조상이 쇳복을 던져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요. 이 종목을 5천만원으로 구입하시는 분도 6%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요. 결국 내 자산을 전부 다 원금 보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전환을 하시면 무료 추천주도 받고 그리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